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위도는 왜 만들어가지고 귀찮게 해... 아... 그니까 진짜 하기 싫다... 아... 잠이나 더 자고싶은 듯...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선택받은 용사니까 우리가 나서야지... 하긴 우리가 아니면 누가 봉인하겠냐? 그치? 그래... 자... 여기 인텐트들도 내가 미리 준비해놨으니까... 이거 가지고 싸우면 괜찮을거야... 너는 활 들어, 나는 건들게... 어... 그래... 어... 이젠 입자... 따단 따단 따단... 오... 보호... 이것만 있으면은 위도쯤이야 잡을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루테 용사? 그럼... 어... 그러면 이제 위도 소환한다... 아... 잠깐만x3 여기는 사람들 생활하는 곳이잖아... 여기서 안되고 우리 통시 열어서 거기서 하자... 아... 그래 그럼 서브좀 부탁해... 응... 거기서 하자... 그래... 자 들어간다! 어... 얼른 들어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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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다! 어... 야... 아... 떨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 떨리는데... 빨리 잡고 돌아가자... 어... 잘할 수 있겠지? 그럼... 우린 선택받은 용사잖아... 어... 그렇게 치... 그럼 소환한다... 어... 어... 소울샌드랑... 이거... 머리... 어... 떨려... 하나 둘 셋... 넷... 이얏! 머리... 머리만 설치하면 돼... 선행아... 머리 잘못 설치했어... 야... 너 진짜... 머리 잘못 설치... 이거 어떡해... 됐다... 아 됐다... 하하하하... 됐다... 왜 이래 설치까지 안 되냐... 아... 설치하면 돼... 아... 설치했다... 야 뭘... 야 루테 왜 거기가 있어... 너가 거미잖아... 난 원거리고 넌 근거리니까 빨리 앞에 가서 싸우라고... 어... 그냥... 그냥 잠깐 뒤로 간거였어... 뒤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아 그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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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빨리 죽어야지...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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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죽어라... 야... 죽어라... 야... 야...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왜 한 팔로 하는 게 없어... 얘가... 얘... 어... 어... 소리가... 야... 나 죽었어... 예... 원래 월드로 빨리 열어줘 빨리... 다시 다시 다시... 빨리빨리빨리... 어... 야... 여태 빨리 와 빨리... 어... 어... 야... 어쩌지? 야... 큰일이네... 어떡하지? 야... 그걸 써야 하나? 뭐? 봉인... 이거? 이거... 이거를... 쓴다고? 어... 선택 받았을 때 받았던 봉인상자잖아... 이걸 쓰자! 어... 어... 가능할까? 야... 뭐든지 봉인 가능하다 했으니까... 믿어도 분명 될 거야... 어... 뭔가 안 될 거 같은데... 아... 나만 믿어 알겠어? 이게 안 된다면... 루테야! 나는... 널 믿을게... 뭐라고? 야... 널 믿을게... 야... 될 거야... 널 믿을게... 아... 아니야... 될 거야... 괜찮아... 해보자 일단... 어... 그래? 그럼 다시 평집회 준비해줄래? 알았어... 아... 어! 들어왔다! 왜 이렇게 늘었어... 어... 미안 미안... 위도 소환하고 바로 상자 설치하면 되지? 어... 야... 근데 좀 무섭지 않냐? 어... 나 줘봐... 어... 나... 야... 솔직히 이번엔 나... 뒤로 간다? 아... 왜... 나 무섭단 말이야... 아니... 나... 아... 같이 있자 솔직히... 여자라면... 옆에 있어야 된다... 난 남자니까... 아니 오빠야... 아... 오빠래... 루테야 너... 여자잖아... 나... 남자야 뭔 소리야... 여자잖아... 너 개명한거잖아... 루테로... 어... 안다... 간다... 간다... 얏! 어... 넣었어... 넣었어... 근데 여기 넣으니까... 위도가 없어졌어... 아예... 아예 봉이 됐나봐... 그치... 한 번 더 눌려볼까? 한 번 더? 어... 진짜 없어졌나봐... 우리가 봉이 시켰나봐... 얘... 오... 없어졌어... 대박이야... 어... 루테... 우리... 너무 대단한거 같아... 감격에 눈물이 나오셨나봐... 지금 실제로... 야... 우리 지금... 우리 완전 영웅이야... 대박 대박... 야... 내 말 맞지? 야... 진짜 될 줄은 몰랐는데... 어... 신기하다... 야... 진짜... 너 대박인데? 대단하지? 어... 어... 노래 한 번 부를까? 우리는... 나한테 받은 용사들... 어... 나는 용사 선행! 나는 용사 루테! 오늘도... 임무... 완료! 어... 야... 솔직히 이번에 난 멀리 가있어도 되지? 어... 어... 아니에요... 같이 있자... 얘들아 상자부터 먼저 설치할까? 어... 잠깐만! 어어... 어떻게 할거야 빨리 정해... 상자부터 설치해? 아니아니아니야... 그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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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버튼 누르면 된 데 있지? 어어... 야... 그냥... 소환해... 야... 터지고 나서 바로... 할까? 어쩌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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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나 소환했다... 나 모르겠다...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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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안돼... 안 돼... 안 돼... 따라... 아... 도망가 터지고 해야 되나봐... 야... 야 상자빼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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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터졌어... 야... 어떻게 해... 야... 다시... 상자 다시 주라... 개망했어 이거... 하하하하... 야... 왜 흡수 못해... 왜 흡수가 안되지... 기다려봐... 해보자... 아니 왜 흡수 안돼... 이거... 루테니 유튜브 잘못... 나... 갓바도 없어... 나... 아니... 어 뭐야... 흡수됐어? 흡수 안됐지... 야... 죽였지 지금... 아 그래? 난... 나... 갓바도 줘라... 왜 흡수가 안되니 이거? 진짜... 아... 나 이거... 엔지... 하하하하... 아니... 루테니... 루테니 유튜브 잘못됐네... 무슨 소리에요... 전 흡수 잘했는데... 지금... 잘못하신거거든요... 직접? 아... 눌러... 버튼 누르는거... 아니야? 좀 쓴거 맞죠... 눌렀는데 안돼서 두번 눌렀지... 또 눌렀는데 안돼... 세번 눌러도 안돼... 나... 상자... 상자 좀 됐지... 오빠...